이제 여기서 뭘 하면 돼요? 음… 두파리의 사라진 기억을 찾아볼까? 어… 괜찮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억을 찾는 건 두파리가 더 나은 성규가 되는데 필요한 과정이지 전혀 무서운 게 아니야… 그래도… 쌤은 강요할 생각 없어… 두파리가 미워한 정 귀신으로 남아 친구도 못 구하고 결국 아끼고 대 수쌤의 모닝스타에 맞아 뒤지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 시X! 경할게요… 잘 생각했어… 그럼… 허억억억… 떠오른다!!! 벌써?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방 안에 히키코모리처럼 처박혀 있어요 방 상태를 보니 꽤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것 같은데… 그래? 네… 아… 추워… 집에 보일러가 끊겼나? 방이 X나게 춥네요… 혹시 두파리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나이는 얼굴을 봐요… 어… 한 미모 하는데? 맘에 들어? 아 시끄러! 누가 제 방문을 세게 두드려요! 두파리아 겁먹지 말고 무슨 상황인지 침착하게 쌤한테 전해줄래? 모르겠어요… 막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똑똑똑똑… 어떤 미친년이 자꾸 눈사람 만들자고 광적으로 주착하는데요? 어? 뭘 만들어? 눈사람이요! 똑똑똑똑똑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I'll never see you anymore! Come out the door! It's like you're gone away! 기억났어요! 전 R&D 왕국의 여왕으로 도심에서 벗어나 교통편이 쬐끔 불편한 외곽지역이긴 해도 융자 없는 성을 가진 영앤 리치의 인투디언 노오! 인투디언 노오! 인투디언 노오! 자, 이게 두파리의 이승과 관련이 수법한 물건들이야 집중하다 뭔가 떠오르면 그게 뭐든 바로 말해줘 이번엔 진짜 집중할 거지? 아이 당연하죠! 근데 저랑 관련된 게 고작 이런 거예요? 오이 이딴 거 말고 뭐 식강한 엠뚜나 잘대반지 뭐 이런 거 없어요? 하… 역시 정확한 과거에 접근하려면 이승 때 적힌 명부가 필요한데… 두파라! 이건 그냥 기억을 찾기 위해 워밍업일 뿐이야! 사라진 기억을 한 번에 찾을 수 없으니까 이승과 밀접해 보이는 물건으로 기억에 근접해 보는 거지! 알겠어요! 집중해 볼게요! 흠… 쌤! 자꾸 이상한 소리가 귀에서 맴돌아요… 어? 무슨 소리? 엥? 또 개소리하면 교실로 보낼 거야? 진짜예요… 진짜네… 그만! 아 제가 ADHD끼가 살짝 있어서 조그만 소음이 들려도 집중이 팍 깨지거든요! 후… 두파라 기억은 다음에 찾아보자 얼른 교실로 가 늦었다… 자, 누가? 자유쿼크나 자유글로운이 관측된 적 없고 중입자나 바리온같이 핵자 내부에만 존재하는지 말해볼까? 야… 왜 손 안 들어… 내가 저걸 어떻게 알아? 뭐? 진짜 중입자로 쳐 맞아볼래? 그럼 니가 깨닫고 답하지 않을까? 이런 미련한 탈모기를 봤나? 이치란 본디 처맞고 깨닫는 게 아닌 뼈를 깎고 항문털을 뽑고 젖꼭지를 도려내는 수련을 통해 깨닫는 것이다! 걍 중입자로 처맞고 깨닫는 게 더 나을 듯… 아 몰라! 무튼 나 모르니까 안 둘 거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두파라 잠깐 선생님 좀 볼까? 싫어요! 하… 아무래도 두파리의 명부가 필요해요… 오이도 마이크도 다 안 먹혀서 대체 뭐로 이승의 기억을 떠올릴지 감이 안 선다고요… 어? 너 요즘 이상해… 내가 뭘… 맞고 말할래 그냥 말할래… 이이익! 나중에 이따몰라 해도 다 말할 거니까 좀만 참아! 나도 이리 근질거리는 거 간신히 참고 있다구! 헉… 쌤? 필요하면 구하면 되지… 네? 말은 쉽죠… 알겠어요… 있잖아… 저 반 애들을 다 악기로 만들어도 볼만하겠어? 네? 어차피 두파리 명부 찾는 거 겸사겸사 쟤네 것도 가져오면 되잖아… 백귀영한 시리오… 어떻게 그런 곳이 신성한 아카데미에… 기록만 봤을 때 오 원장님이 계시기 아주 오래 전까지 잔인한 실험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흠… 그리고… 악귀 실험의 피해자 중 하나가 지금 이곳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고요… 그게… 그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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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